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식당 추천을 물어보는 또 간단한 대화 속에서 어떻게 문법이 적용이 되고 어떤 표현이 자연스러운 표현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멈추시고요 내 힘으로 영작하신 다음에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죄송한데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한국말로는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할 때 죄송한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영어에서는 excuse me 저기요 excuse me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이 한국말 때문에 can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영어에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뉘앙스가 마치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사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 같죠. Why don't you like Kelly? 너 Kelly 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하기 전에는 그냥 excuse me만 얘기를 하시든가 excuse me I'm sorry to bother you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 놀러 왔는데요 라는 거는 완전히 한국식 표현이죠. So we came here for fun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놀러 온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tourist 라고 하죠. So we are tourists. We are tourists. 라고 하시든가 이렇게 잠깐 놀러 온 거 visit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죠. We are just visiting. We are just visiting here.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라고 해서 We don't know this area very well. We don't know this area very well.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We are not from here. We are not from around here. 정도로 말씀을 하셔도 돼요. 저희 여기 놀러 왔거든요. 여기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을 물어보실 때 Is there any restaurant? 보통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복수를 많이 써요. So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이라는 거는 상대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도직위적이고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Could you tell me? 하고 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 혹시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알고 계세요? Do you know?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Could you tell us if there a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Could you tell us if there a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이라고 하시든가 Do you know if there a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혹시라도 알고 계신가요?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좀 더 공손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되죠. Do you happen to know if there a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알고 계실 확률이 있을까요? 라는 표현. By any chance 이용하셔서 Do you know if there a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by any chance? By any chance do you know if there a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이라고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자, 뭐뭐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거 Depends on 이라는 게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기 쉬운 것이 어떤 음식, 무슨 음식이라고 하면 What food 이라는 형태가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 이 What 이라는 의문사는요.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보통 하나의 캐러고리로 딱 정해져 있는 명사들이 나와요. What size, what color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음식은 중식, 일식, 한식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캐러고리를 담고 있는 명사는 Kind라는 명사의 도움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So, What kind of food you like? 이라고 하셔야 되죠. Depends on 뒤에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는 경우 오늘 종종 생략해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It depends what kind of food you like? 이라는 형태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It depends on what kind of food you like? It depends what kind of food you like?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처에 코엑스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라는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이 근처에 코엑스가 있다. 있다 없다면 생각나는 There is, there are가 있으실 건데요. 이 There is, there are는 그냥 있다 라고만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상대가 모르는 거를 제가 알려줄 때 쓰는 거죠. There is a little boy over there. 저기에 왠 꼬맹이가 있네. 이렇게 상대방이 모르는 존재를 알려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쌍방이 같이 알고 있을 때 붙이는 모자, 정관사 더 를 쓴다라던가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존재, 이렇게 고유명사의 형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Quack small is near here. Quack small is around here. Quack small is nearby. 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할 때 Do you know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뒤에 where is it 하고 또 도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미 do you 하고 의문문이라는 거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주어 동사 순서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So where it is 하셔도 되고 Where that is 하셔도 돼요. 따라서 Quack small is near here. Quack small is around here. Quack small is nearby. Do you know where that is? Do you know where it is? 정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가려고 했어요. 자, 이따가 가려고 했었다가 아니라 이따가 가려고요 라고 할 때에는 We are going to go there. We are planning to go there. 하시면 되는데 과거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Yes, we are going to go there later. Yes, we are planning to go there later.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마음에 드실 만한 데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별표 5개를 빡빡빡 치겠습니다. 한국말 표현 때문에 은근히 헷갈리는 표현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선 거기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You can find can 이라는 조동사가 생각이 나실 수 있을 텐데요. Can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짜로 할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상대방한테 진짜 찾을 거예요 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낫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제를 낮춰서 쿠드를 또 쓰시게 되면 못 찾을 가능성도 꽤 있다 라는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확신이 조금 높은 표현으로요. 찾으셔야 돼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정도의 should를 써서 should be able to를 원어민들은 많이 써요. So you should be able to find 하게 되면 정말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나의 확신을 좀 강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음에 드실 만한 식당이 될 거예요. So a restaurant you like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는데요. 마음에 드실 만한 데를 일하는 거는 영어에서 그렇게 좋은 곳, 괜찮은 곳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a good restaurant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따라서 you should be able to find a good restaurant there. you should be able to find a good restaurant there.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식당 음식들은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어머 여기다가도 별표 쳐야 돼. 자, 웬만하면 이 영어로 뭐야?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맛있다라는 거는 그곳 식당 대부분이 다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라는 most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most of the restaurants 하고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더 맛있다라고 해서 almost all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그런데 all은 이렇게 명사로서 전치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용사로서 명사를 직접 꾸며줄 수도 있기 때문에 5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almost all of the restaurants 주어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 있는 식당들이니까요. 장소, there을 붙여서 식당을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are delicious 하시면 안 되겠죠. 식당이 맛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맛있는 거고요. 식당은 좋은 거니까 good 정도 쓰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most of the restaurants there are good almost all the restaurants there are good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야 되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then 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뭐 거기 가야 되겠네요 하셔도 되고 거기서 먹어야 되겠네요 하셔도 될 거니까 영어에서도 we should go there we should eat there 둘 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하셔도 되고요. 또는 thank you thanks 하신 다음에 뒤에 we appreciate it 이렇게 중복해서 감사의 표현을 강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then we should go there thank you very much thanks we appreciate i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excuse me I'm sorry to bother you we are just visiting here could you tell us if there a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it depends on what kind of food you like Coex Mall is near here do you know where that is? yes we were going to go there later you should be able to find a good restaurant there most of the restaurants there are good then we should eat there thank you so much excuse me I'm sorry to bother you we are just visiting here could you tell us if there are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it depends on what kind of food you like Coex Mall is near here do you know where that is? yes we were going to go there later you should be able to find a good restaurant there most of the restaurants there are good then we should eat there thank you so much yes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 놀러가서 먹는 재미로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식당 추천을 부탁하고 추천해주는 표현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문법을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게 되면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피킹 하시는데도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수영 구독과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이 어디에도 없는 컨텐츠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